김대응 시집 문쿨 시인의 말 이 시집의 작품 해설을 먼저 읽고 시를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시인의 말의 첫 문장으로 어떤 이야기를 쓸까 많이 생각했다. 내린 결론이 이 시집의 시를 읽기 전에 작품 해설을 먼저 읽기를 권한다는 문장을 쓰기로 했다. 그 이유는 작품 해설을 읽으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는 뭐라고 할까? 시는 시일 뿐이라고 하면 상투적인 말일까? 시는 그것을 넘어선다. 그래야 시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해 라고 하는 가슴의 느낌이 와야 한다. 그런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핑계의 진리와 같은 말로 시 읽기를 피해간다. 나 바빠서 그거 볼 시간 없어 시 읽을 바에야 다른 것일지 시는 좀 어려워 시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일단 시집은 받아두는데 나중에 천천히 읽어볼게 라는 식으로 시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당신 마음에 꽂아둘 한 송이 꽃 같은 시가 되고 싶다. 시를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뭉클하는 어떤 감성이라도 느낄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여러 편의 시 중에서 한 편이라도 그대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미묘한 느낌이라도 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를 썼기 때문이다. 그런 기회가 이번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시가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인생시라는 기다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한 편의 시는 한 사람의 인생, 한 시인의 인생이 영롱하게 맺힌 이슬과 같은 것이다. 시는 한 편이다. 그 편편들이 모여서 시의 집을 이루게 된다. 그것을 가리켜 시집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냥 모아서 엮어 놓은 것이 아니다. 시가 사는 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시집, 시하우스 또는 시집, 시홈이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느낌을 주는 시집이라면 일하는 전제하에서이다. 시하우스로서의 시집은 시들을 모아 놓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저 시집이 시집이지 뭐 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홈으로서의 시집은 마치 집의 인테리어가 예쁘다, 잘 꾸몄다 하는 감을 주는 것과 같은 시집이길 바라는 것이다. 시홈으로서의 시집은 특징이 있는 시들의 독특함 또는 개성이 있는 것을 마음에 와닿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시집이 되고자 한다. 이번에 내어 놓는 이 시집은 시로 지은 네 번째 집이다. 이 시집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꼭 들었으면 한다. 마치 전본주택에 들러서 이 방 저 방을 둘러보며 실내 장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분위기를 살펴보고 전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마음에 들면 딱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표정이었으면 하는 길에 갑니다. 그래 이 시집으로 정하자 계약하자 하듯이 그래 이 시집으로 하자 한 권 사자 하였으면 한다. 이 시집 안에 있는 여러 편의 시를 쓰고 완성된 하나의 시 작품을 탈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의 시표는 시인의 손을 떠나 시집을 잡은 당신의 손에 들려 있을 때이다. 그때 그 순간 시와 시인과 독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느낌과 해석은 시를 읽는 이유의 영역에 달려 있다. 당신이 좋다 하면 좋은 것이고 에이 하면 그런 것이다. 당신이 좋다 하면 그 시를 읽고 친구에게 권하거나 선물하거나 하여 시집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게 된다. 좋은데 너 한번 읽어봐봐. 그러면 그 시는 시인의 산고를 잊어버리게 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를 읽는 사람은 시 외에도 다른 책들도 읽는다. 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어떤 실용성 있는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험생과 같이 책을 읽지 않는다. 그냥 일상의 호흡처럼 읽는 이들이다. 그런 이들은 시집이든 무슨 책이든 관심과 호기심으로 읽어서 두루두루 통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책이나 시집이나 자신이 읽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호흡성과 실용성이 있어서 찾게 된다. 사람은 필요를 찾아서 하는 존재다. 자신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낸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취감을 맛보면 계속 찾게 된다. 시는 시라야 하는 것이 맞다. 아니, 시는 시여야 한다. 시라고 하는데 시가 아니면 시일 수 없는 것이다. 시의 정체성을 모호합니다. 그것은 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시라고 썼는데 읽는 이가 이게 시야? 라고 한다면 그 시의 정체가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게 시구나. 그래, 시는 이런 맛이야.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시의 정체가 빛나는 순간이다. 그런 시를 쓰기 위하여 시인은 한편에 응축을 하여 이슬방울같이 표현하는 것이다. 많은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고 한편의 시를 해설하려고 하면 많은 서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한다. 시의 소재는 일상에 있다. 특정 주제만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한계에 금세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모든 것이다. 종교, 정치, 사회, 교육, 경제, 윤리, 문화, 연예, 우주, 과학 등등 무한하다. 아주 미세한 것에서부터 아주 광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소재가 될 수 있다. 시를 표현한 내용, 구조, 방법에 따라 서정시, 산문시, 저항시, 소설시, 순수시, 단문시, 민조시 등 다양한 시 장르가 구별되기도 하지만 어느 장르이든 뭉클함으로 전달력이 있는 시라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즉, 시가 시다워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 그러면 시로서 시인인 것이다. 이 시집에 있는 시들이 시답게 느껴지고 그 중에 마음에 쏙 드는 한 편의 시가 있어 당신 마음의 화병에 한 송이 시꽃으로 꽂히게 되길 기도한다. 2022년 12월 시가 만들어준 시인 김대응 한편의 시집에 있는 시집에 있는 시집에 있는 시집에 대해 문클 당신에게 보낸 한 편의 시 보았지요? 어땠어요? 지금쯤 당신은 가슴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가슴에 뭉클거리며 피어나는 꽃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겠습니다. 이 계절을 지나 꽃이 피는 때가 오면 당신 가슴에 핀 씨꽃 한 송이 들고 환한 웃음으로 올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리씨가 되요 내 마리씨가 되요 당신 가슴에 쿵 떨어져 어느 날 그리움으로 피어나는 향기 되요 내 곁에 와 웃음 짓는 환한 붉은 장미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당신이 지나가며 한 말 깜짝 놀라 손사래치며 농담이야 그냥 한 소리야 했지만 내 마음엔 쿵 하고 심어져 씨가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가고 있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나와 너 사이의 간격 언제나 달과 별과의 거리 해와 나와의 관계처럼 죽어받는 것의 존재감이라 깨지지는 않아 좋기만 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해가 아닌데 그걸 풀 수 있는 문을 닫아 버렸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찾아가면 복구하듯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가까이 가도 같은 극길이 밀리는 지남철처럼 자꾸만 멀리 피하는 당신 마음을 열어 한 번 귀를 기울이면 아하 하는 기쁨으로 변할 텐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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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어 너에게로 다가가고픈 날 날이 맑은 날이면 그런대로 어디나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날이 환한 미소이듯 누구를 만나도 환한 얼굴로 웃으며 맞이한다 그날 따라 마음도 환하기만 한 걸 이대로 계속 가는 길이길 희망하지만 이 날도 변할 때가 있어서 구름이 몰려오고 날이 흐려지면 길도 흐려지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지며 갈 길을 잃은 사람들 속에 나도 끼어들어 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쨍쨍거리는 내가 본 그 참새처럼 그 참새가 나를 보고 있을까 수많은 사람 속에 떠오르는 사람 저 멀리 수평선의 희미한 점처럼 보일 듯 떠오를 듯 생각 속에 맴돌다 사라지는 그리움의 하얀 연기 향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잊힌 그리움을 불러오는 너 너는 어디에 있는 걸까 환한 날에는 잊히고 비 오는 날에는 생각나는 그리운 너 오늘도 비가 온다 비가 와요 그리움을 타고 내리는 하늘의 향수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는 아득한 안개비 너에게 다가가고픈 날 그날은 그날의 추억 속에만 있길 기도하노라 그래도 가야할 길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이 없다 한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라 가긴 가야 하는데 길은 있지만 지나가지 못하는 길 거긴 프로크루스 테스의 침대가 있어 많은 이들의 무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뒤로 가고 그렇다고 그 앞에 멈출 수 없는 법 길을 막아선 장벽 같은 그런 뉴들 테세우스의 처형 이 임할 때까지 기다림은 흐르는 강물처럼 되니까 하늘에서 준 지혜를 얻어 그 길로 가더라도 그 길 이외의 길을 걸어가면 열리는 길이 있어 지나온 줄도 모르게 여유롭게 길을 간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프로크루스 테스의 침대는 프로크루스 테스의 신화에서 유래된 말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뜯어고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아직과 행포로 남의 악기를 막고 죽이는 것을 뜻한다 테세우스의 처형은 프로크루스 테스를 잡아서 침대에 놓이고 그가 행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와 다리를 잘라내어 처치한 심판을 뜻한다 자막 by 학생이